자 틀린 부분 자 그녀는 그녀의 엄마 처럼 얼라이크는 서술 영용사 니까 명사 앞에 못 쓴다 그랬죠 가 라이크 자더 키스 아월 자 그 아이들은 소파에서 잠자고 있어요 할 때는 슬리핑을 쓰든가 아니면 어슬립 을 쓰는 거야 어 어슬립 해야지 비동사 뒤에 서술 보호 자리잖아 그지 그래서 어슬립 을 쓰던가 슬리핑 쓰면은 이거는 아 슬리핑 현재 진행 시제가 되는 거야 자 3번 맞았고 4번 자 이 글래드는 서술 영용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명사 앞에 못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 해피 그 기뻐하는 소년이 웃고 있습니다 자 애니띵 이렇게 띵 후치 수식 들어가는 다 그랬지 까 맞았어 어 그는 여전히 요기도 비동사 뒤져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 자리가 되는 거야 가 올라이 그 다음 7번 어 그 어프레이드 두려워 하는 네도 명사 앞이지 서술 영용사인데 안돼 그러니까 한정적인 용법 명사 앞에서 꾸밀 때는 한정적 용법 스케일 이렇게 해야지 두려움 두려워 하는 자 여기도 또 한정 이렇게 전체 수식 해주고 있니까 안된단 말이야 가 슬리핑 9번은 맞고 비동사 뒤니까 어프레이드 서술 영용사 받고 자 요번에 여기에는 썸 띵 이렇게 띵 원 바디 외얼로 끝날 때는 얘가 뒤에 와야지 앞에가 아니라 일로 와야 돼 아 그래서 뒤 아 야 근데 여기 빠졌다 여기 원트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오타다 야 띵 원 썸빙 딜리 셔스 너 맛있는 무언가를 원하니 11번 맞았고 음 자 프레즈는 현재 사람들은 아니잖아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프레즈는 한정적 명사 앞에서 사용될 때는 한정적이고 명사 뒤는 서술적 이라고 하는데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한 때는 현재의 서술적은 참석한 서술적은 명사 뒤라 그랬어 그지 아 얘가 일로 와야 돼 그래야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그걸 받을 거에요 저기 영자 답 맞춰 보시고